수호자들이여! 쓰러진 동료를 일으키고 오만한 상대를 무찔러라! 수호자들이여! 저게 한 명만 남았다. 이제 같이 싸울 수 있어. 마치 맹수처럼 상대 팀을 찢어 발겼구나. 이번 라운드는 2칩니다. 이번 라운드에서 적의 한 명만 남았다! 라운드 끝! 상대 고스트에게 연습을 많이 시켰는군! 너희 팀이 앞서는군! 역시 기대했던 대로야! 적의 한 명만 남았다! 마치 맹수처럼 상대 팀을 뒤져 발겼구나! 이번 라운드는 2층이다! 마치 맹수처럼 상대 팀을 뒤져 발겼구나! 이번 라운드에서도 네 팀이 앞서는군! 좋아! 이번 라운드에서도 네 팀이 앞서는군! 좋아! 경비가 끝난 건는군! 마치 맹수처럼 상대방을 설치하는 게 아니었을 것 같다! 마치 맹수처럼 상대방을 줄일 수 있다! 몹렬스 거는 다른 라운드는 것 같다! 마치 맹수처럼 상대방을 덮여야 한다! 누가 우리 라운드의 일을 할게? 끝! 상대 고스트에게 연습을 많이 시켜주는군. 집중해라! 매치 포인트다! 이제 승리까지 한 걸음 남았다! 저게 한 명만 남았다! 저기에서 이겼다! 이제 같이 자축할 일만 남았다! 오늘 넌 저객의 한 숟가락을 지켜라! 가르쳐주었다! 아주 호랑이 선생님이더군! 하하하하! 하하하하 하하하하